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다행인데 오세 이정표 어느 거리 헤매둔 사람 버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오세 새 갈래길 산거리에 비가 내린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지 말고 명복 3팔동 좀 있습스러우시라고 자 바로 원래 언니들이 아홉을 기다리시는거야 언니들이 원래 아홉을 기다리는거야 가면은 경상도길 가면은 경상도길 돌아가는 전라도길 가면은 맘을 반겨줄 사람 없고 새 갈래길 산거리에 해가 차가운다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많은 곳에서 부르시는게 훨씬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신 다음에 노래 시켜드릴거에요 그리고 이제 몸 푸세요 시켜보기 자격증